연초에 선보인 신차들이 소비자의 관심을 받으며 쌍용차 신차 항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물량을 늘리기 위해 부품사들과 추가 협의에 나설 정도인데요. 그러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차키나 스마트폰 없이도 차문과 트렁크를 열고 배터리 충전 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합니다. 최첨단 자율주행 기능은 고속도로와 일반 코란도로에서 차로 중심을 따라 주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전방의 물체를 감지해 추돌 위험 시 긴급 제동하는 것은 물론 하차 시 사고도 미연에 막아줍니다. 쌍용차의 첫 전기 SUV 코란도 이모션이 사전계약 3주 만에 초도 물량 3,500대를 돌파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오늘 코란도 이모션의 여러 장점을 부각한 영상을 공개하며 본계약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을 넘어선 계약 물량을 차질 없이 소화하기 위해 쌍용차는 배터리 공급업체인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반도체 업체 등과 추가 물량 협의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인도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 달 이후 시작됩니다. 올 초 선보인 픽업 차량 뉴 렉스턴 스포츠앤 칸도 출시 2주 만에 누적 계약 3천 대를 넘었습니다. 쌍용차는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이번 달부터 확대 운영하는 등 신차 출시 효과 극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 과정은 막판 잡음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동관리인 선임,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와의 기술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등을 놓고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 노조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에 빠진 쌍용차는 다음 달까지 잠식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쌍용차 내부에서의 갈등이 자꾸 표출이 되잖아요. 산업은행도 자꾸 그런 갈등이 표출되니까 최근에는 약간 부정적인 평가, 의견들을 내놓는 상황이라서 인수자 쪽에서 조금 명확하고 투명하고 이러한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경영 정상화의 최대 관건은 쌍용차가 오는 3월 1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회생 계획안입니다.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얻고 법원 인가를 거쳐야 기업 회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쌍용차 측은 회생 계획안에 회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과 중장기 비전 등 모든 것이 담길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처럼 신차 출시 흥행에 성공한 쌍용차가 남은 한 달 안에 채권단과 주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회생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